전국 방방곡곡에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생방송 전국시대 그동안 평일 오전 8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었는데요. 그런데 생방송 전국시대의 방송시간이 변경됩니다. 평일 저녁 6시 15분 생방송 전국시대 새롭게 단장을 하고 평일 저녁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우리 지역의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다른 지역의 알짜배기 정부들까지 잊지 마세요. 1월 1일부터 평일 저녁 6시 15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